아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영득영선입니다. 오늘은 기라성 EPD 명인 김성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가 명인이라고 떠드는데 사실 이게 별거 아니에요. 사단법인, 국보급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부 쓸데없는 얘기가 크고 여기 들어가시면 1차 접수비 20만원, 2차 접수비 얼마여서 받은 거예요. 명인 자격증을. 그리고 이게 급이 어느 정도 급이냐. 아니 절임장, 패배금식, 교회음악, 외국어 시낭송, 남도 김치 담금 김영희, 양평 해장국 명인까지 있어요. 점술명인 이공주. 아니 너는 근데 왜 점술명인 그거는 안 받았냐. 이것도 같이 받아 세트로. 얘가 얘기하는 것처럼 거창한 명인이 아니에요. 이거 그냥 사단법인이라니까 사단법인. 국가랑 전혀 상관이 없어 이거는. 그리고 얘는 비방법이 면도칼 비상금 봉투인데 EPD 얘 있잖아 얘. 얘가 웃긴 게 맨날 내가 모아놨어. 얘가 하는 거예요. 웃기지도 않아가지고. 키높이 부적. 왕가위, 동아출, 임박위, 벼락 맞은 대추도장, 말발굽, 금실비방, 시각장애인, 신바람초, 새총, 금수저 비방. EPD 저기 무당 얘기해볼까요? 자 이제까지 무당이 뭐 뭐 있었냐면은 기부인, 심사임당, 신부름, 불사신, 천불사, 안선생, 광개소대왕, 수호신, 선덕영왕, 여인천하, 나래신당, 천신궁, 옥강보살, 금나리, 왕림사, 기라성, 고은함, 새신당. 그러니까 파주 비선당이죠. 명성황후. 그리고 장정덕도 EPD한테 영상 찍은 적이 있어요. 장정덕도 장정덕. 정덕이. 근데 이 정덕 씨는요. 아 이 사람한테 이제 이분한테 성불보는 사람도 있다고 저한테 이제 쪽지가 왔어요. 근데 나머지는 내가 아는 지식으로 나한테 온 거는 전혀 없다는 거. 내가 모르는 거니까 니들끼리 알아. 난 모르니까. 알겠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